은행권이 일자리 확대 등 5천억 원 규모의 사회공원 활동을 추진합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보육 지원 등을 위해 향후 3년간 은행 공동사회공원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은행연합회는 일자리 창출 목적펀드에 3,200억 원을 출연하며 일자리기업 협약 보증에 1,000억 원, 어린이집 건립 지원에 300억 원,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지원 등에 500억 원을 출연합니다. 감사합니다.